돌아다니는거 같은데 한수가? 어디로 돌아다녀? 아니... 엄마 귀신보이는거 아녀? 그래서 내가 저 분도 여기 청송 거기 청송 저 분도 여기 귀신보이는거 아냐? 뭔 귀신봐 우리 한수가 그렇게 그러니까 헛것 보이는거지 계속 우리 한수가 삼성 어이구 아니 엄마가 그렇게 한수가 있나 없나 이렇게 왔다갔다 오면 뭐 헛것 보이는거잖아 그러지 안으로 몰라 자다가가 어떻게든 나와주세요 한수야 한수야 그러고서 여기 나와서 아 아이고 큰일났네 우리엄님이 아니 쇼카는 안불러? 응? 쇼카는 안짜져? 아무것도 안비고 다 안비는게 쇼카고 나는 안보이는구만 응 아이고 소원해 얼굴이 삼삼아 아기는 어디 아들이랑 응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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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내 생각 안할거에요 한수만 아이고 그건 엄마생각이야 한수 생각많이네 왜 그런생각해 엄마는 저런거 포도같은거 사다준거 좀 막 아끼지말고 계속 먹어 놔두면 썩어 다 엄마 날마다 먹어 날마다 먹어 날마다 먹는데 그냥 맨날 먹고 조금씩 조금씩 먹고 또 누나가 저거 거기 쓰던거라 우리 한수만 쓴다고 애쓰고 아끼지마 아끼지마 엄마 왜 아껴 옛날에 봐봐 우리집 풀났을때 엄마 다 아껴놓고 한번에 타타서 없어지잖아 응? 그 이불 한번 한수 한수 옷 챙겨놓고 옷도 안가져 갔어 뭐 힘냈나 몰라 아니 뺄가붓고 다니겠지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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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내가 전화번호를 모르는걸로 지내줘 아이고 걱정하지마 그래서 한수 엄마 차도 참아 세상 편하지 저녁에 청소 해놓고 아침에는 청소 다 하고 밥 한 10시나 되어서 먹고 야 저 시계가 왜 저래냐 차도 나이 먹었는가봐 엄마 엄마처럼 세월 따라가는가봐 20년이 30년이 넘었어 시계가 그런데 하나 사야란게고 뭘 사 그냥 써 아 혼자인가요? 결과가 없던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구지 놀려 놀려 우리 한수 집 있으면 지가 먹고 싶은데로 아침갖고 거시간에 쪼금 있다가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 옛날에 엄마 나한테 안그랬어? 한수 어디 거기 일할 때 없냐고 응? 그랬는디 뭐 이제 일하러 갔는디 뭘 찾았어? 일 열심히 해서 빨빨리 장가도 가고 그래야지 돈벌어서 한 3년이 있다가 집 네 앞뒤로 돌려? 한수 앞뒤로 돌려 선생님 아니 그냥 냅둬 나중에 한수 결혼하면 한수 앞으로 그때 나 죽이면 돈이 많이 든다대 아이고 한수 너 이제 결혼 시켜야지 걱정하지마 든든하게 거가 있어도 지가 집이 쓰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한수 다 줘 그니까 그니까 아 이 집하고 뭐 여기 땅이 있고 저기 땅이 있으니까 뭐 그 가지면 뭐 지가 농사 좀씩 좀씩 지면서 먹고 살 같지 뭐 와이프하고 같이